나는 그냥 책 읽어줄게 책은 자는데 제가 책보면 잠이 보길냐 그래서 책보면 잠이 보길냐 그래서 지금 그거는 궁유리지 맞아요 내가 지금 책 읽어주시는 분 거를 들었는데 너무 잠시 하더라고요 책 읽다 붙이는 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지금 제 목소리가 들려요? 네 여기로도 살짝 들어오는데 그 저음 목소리가 벌써 저는 감사합니다 저도 기대할게요